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체국보험의 구체적인 내용들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보험 일반 현황부터 일단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우리가 몸풀기 정도에 해당되는 단원이에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역이 나와 있어요. 우체국보험의 역사를 설명한 보기에 기역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된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우체국보험은 언제? 이게 이제 몇 년 몇 월에 제정된 조선간이 생명보험령에 따라 종신보험과 니은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시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 연도는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1929년 5월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여기다가 이제 블랭크를 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중요하게 좀 이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머릿속에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양로보험이에요. 종신보험과 양로보험. 이때 연금보험은 아니고 양로보험으로 시판됐다. 생산혼합보험, 양로보험 기억하시죠?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간이생명보험이 디귿으로 계칭됐다. 그랬는데 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국민생명보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2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2번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건데요. 우체국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일단 자 우체국보험은 임보험 분야의 상품을 취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임보험 그 안에서 생명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우체국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느냐. 이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것은 이제 민간 금융기관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보험은 그냥 그 자체로 국가가 영위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부가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감독을 받느냐. 뭐 이게 계층제적인 감독을 다 받죠. 대통령,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정섭본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계층제적인 이런 이제 명령 지시계통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원이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감찰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감사원으로부터 견제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통제장치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개 민간 금융사들처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었고요. 우체국보험의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보험금을 너무 늘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서민금융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서민금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돈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재테크 내지는 편법 상속 증여의 수단 같은 걸로 좀 악용될 소지도 있거든요. 악용이라고까지는 그렇고 약간 편법. 편법 정도로 하자고요. 편법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체국보험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약보험금을 키워놓으면 그러면 고액보험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이제 고객들한테 과도한 보험 가입 같은 것들을 좀 권유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계약보험금 한도액 4천만 원까지 사망보험금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제약을 걸어둔는 거 이런 거 이제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한도액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국가가 전액 책임집니다. 그래서 뭐 예금자 보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어 다 물리쳐줄게 다 전액 보장해줄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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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보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우체국보험은요. 무진단 단순한 상품 구조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소액보험 상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하지 않고도 가입해주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을 너무 복잡하게 짜 놓고 거기서 그래서 나한테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이것저것 막 그냥 과잉 가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순한 상품 구조를 해놓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보험료도 저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보험 상품을 취급한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장금액에 대한 제한을 딱 이제 걸어두고 캡을 씌워놔서 소액보험 상품을 통해서 서민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운영하면서 목적성이 무슨 뭐 수익에도 좀 있겠지만 수익에도 목적이 있겠지만은 그 수익 자체가 그냥 일방적인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 뭐 저 이렇게 서민들이 좀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더욱 우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경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며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의 주체인데 이걸 주관하는 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의 감사 받아야 되고 국회의 국정감사도 다 받는 겁니다.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운영함에 따라 정부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다. 정부 기업 예산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정부 기업 예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법에서 정부 기업들을 다뤄요. 그런데 다만 우체국의 예금하고 우편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에 이제 소관이 됩니다마는 이 우체국 보험 관련해서는 또 별개로 특별하게 따로 떼어서 또 운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좀 법체계상 좀 이제 알고 가시면 그래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고 외부 회계법인의 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견제장치들을 내 외적으로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우체국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재부와 협의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과 별도로 편성하되 예산 집행 내역 및 결산 결과를 국회 및 감사원에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국가 예산이다라고 했을 때 중앙정부 예산이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이 돼요. 자, 일단은 정부의 재정, 정부 재정 운용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회계하고 그 다음에 기금이 있어요. 기금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회계와 관련해서는 여기가 일반회계가 일단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웬만한 건 일반회계에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이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별개로 떼어내서 좀 들여다보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들을 떼어내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우체국의 우편 그리고 이제 우체국의 예금 그리고 우체국의 보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특별회계로 따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사업이다. 그래서 별도의 수입원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좀 운영하는 그 실태를 들여다보기 좋게끔 떼어놓는 게 유리하다 싶은 그러한 이제 종목들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가 따로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것이 정부 예산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정부 예산이다 그러면 이 회계 부분을 가지고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별개로 또 따로 보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 몇십조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할 때는 이 회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액수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니까 정부 예산과 별도로 편성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이거를 이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뿌려나간다. 결산도 당연히 다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산 결산 절차 그대로 다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4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체국 보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체국 보험은 국가가 경영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죠?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소액 서민보험 서비스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보험의 보편화에 기여하고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가입한도액의 제한이 없는 민영보험과 달리 우체국 보험 중 사망보험의 가입한도액은 4천만 원 연금의 가입한도액은 연 9백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캡을 씌워놨다. 그래서 아까 사망보험 4천만 원 말씀드렸고 추가해서 보자면 연금의 가입한도액은 연 9백만 원까지로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금보험공사의 보증으로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우체국 보험도 국가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하냐?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전액 지급 보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전액을 지급 보장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성된 적립금은 주로 보험금 지급에 충당을 하는데 적립금 쌓아뒀다가 보험금 청구가 있을 때 이걸 지급해줘야 되죠. 여유자금은 유가증권 매입도 하고요. 금융기관의 예치도 하고요. 그래서 굴려야 돼요. 굴려서 수익성을 제고해야 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자금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자금 예치 이런 것들도 하고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에도 사용을 합니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을 깨고 돈을 환급금을 찾아가려고 한다.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려고 한다. 그럴 때 그러지 말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보세요. 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보험은 유지하면서 급한 불을 좀 끄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험료 납부를 못할 때 대출을 통해서 또 납입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출제도라는 것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우체국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금융기관하고 다르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런 이제 소소하게 이 금융계약자들을 위한 대출제도는 일부 이제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아니 근데 이 돈을 불리는 데에도요. 참 이 시어머니도 많아. 아유 미안 미안. 이런 표현 좀 구시대적인 표현이네요. 잔소리하는 사람은 꼭 시어머니라고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옛날 사람이라 이게 이제 툭 튀어나오네요. 그냥 옛날식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제 옆에서 간섭하고 뭐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이런 이제 눈들이 많아요. 이제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지만 좋게 말하면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안내를 해주려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공익성이라는 것을 자꾸 어딘가에다 다 묻혀놓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돈을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굴려서 이 돈을 키워서 고객들을 만족하게 해주고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요. 그게 뭔 의미지? 뭐 이런 걸 자꾸 따져요. 의미가 뭐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유가 있어?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일반 기업이라고 치면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돈 벌으려고? 어 그래 알았어. 이러고 끝나는데 우체국에서 저 돈을 가지고 정렬금을 갖다가 돈 버는 데만 혈환이 돼서 막 쫓아다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 뭐야? 어? 뭐야? 일반 기업처럼 돈이나 벌으려고? 왜 그럴까? 그런 집까지 해? 이런 얘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될 거니까 이거 보니까 말이에요. 일부 유가증권 매입 또는 금융기관 예치 이런 것들 다 하지만은 공격적으로는 못해요. 공격적으로 했다가 조금 손해나잖아요. 언론에서 엄청 난리 나요. 얼마 전에도 미국의 주가가 좀 떨어졌었잖아요. 이제 그 타이밍에 작년 말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국민연금 손실이 뭐 장난 아니라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이게요. 진짜 무능력해서 손해가 나는 겁니까? 전체 시장판이 안 좋아지면 손해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고 뭐고 정치권이고 간에 다 나서가지고 여기에 개입하려고 해요. 말 한마디 다 얹으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손실이 조금만 났다 하면 난리를 칩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유가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그럼 손해가 날 때도 있지. 맨날 흑자만 보면 무슨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반적 추세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건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시장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 더 사들이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건 주식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그 abc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주식 투자의 아주 근본적인 기본 원리인데 이런 거 안 기다려준다니까요. 맨날 공격하고 욕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담당자들이 공격적으로 못합니다. 언론에서 엄청 두드려 맞을 건데. 그러다 좀 손실나면 그 기간만 딱 떼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요. 평균 수익률이 9%가 넘나 그래요. 이 정도 운영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몸집도 있으니까 그 자체도 권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돈을 많이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운영해서 웬만히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국민들이 예민하니까 그걸 막 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국민들도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오래 안 기다려주려고 해요. 이거 똑같지 않을까요? 이거? 돈 조금만 더 줄어봐요.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그런 데다가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고 그랬어요. 공적자금, 공공자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 우리 IMF 사태 맞았을 때 외환위기 때 그때 기업들 무너지고 그럼 거기다가 대출해주고 국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돈 이렇게 쌓아도. 이런 데다가도 출자하게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의미를 자꾸 찾는 거예요. 여기다 지방경제 활성화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방은행에다가 자금을 예치해서 그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그 지역기업들 우리 대출을 좀 수월하게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개념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을 비관표해서 해당 내용이 잘못된 게 뭐냐 이랬습니다. 민영보험은 가입한도에게 제한이 원래 없어요. 그죠? 그 정도로 있잖아요. 이거 뭐 이제 수익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부자들. 그죠? 큰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체국보험이 이렇게 서민을 위한 보험으로서 가입한도에게 제한을 두고 있고 지급보장인데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전액보장하지만은 민영보험은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취급 제한이 있는데 우체국보험에서는 손해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 이런 건 안 하죠. 손해보험 안 하고요. 변액보험은 이게 투자의 성격이 또 가미되는 거니까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금제도 관련해서도 개인연금을 취급하지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는 건데 민영보험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공부했어요.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을 겸용할 수 없고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을 겸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자기네 분야에서는 제한 없이, 연간한 제한은 거의 없이 그 겸용만 좀 떼어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요. 납입료 대비 수의 비례성인데 우체국보험하고 민영보험 놓고 봤을 때 비례성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거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우체국보험이라고 해서 비례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험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보장금액으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험사고에 직면했을 때 그때 받게 되는 이 수혜가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게 이제 비례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민영보험 당연히 비례성이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틀려요. 뭐에서 이걸 따왔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거잖아요. 우체국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좀 비교도 될 수 있냐면 사회보험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사회보험.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및 특수직용연금 합쳐서 그리고 또 이제 국민건강보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있고 고용보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보험들이 있는데 이 사회보험들은요. 소득 재분배에 좀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래가지고 전국민 강제 가입시키잖아요. 전국민 강제 가입. 혹은 전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입 능력자들을 싹 다 긁어모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많이 낸 사람도 낸 만큼 혜택은 봐요. 그러긴 한데 많이 낸 사람의 몫을 좀 떼다가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낸 거 대비는 조금 더 풍성하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한 가지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됐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비례성이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례성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사회보험은. 그런데 우리가 우체국보험이 사회보험이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체국보험이 국가가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회보험이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준조세처럼 강제 가입. 가입해야 될 사람들은 강제로 다 가입하게 하고 원천징수에서 떼어가고 세금처럼 막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세금에 준해라고 해서 준조세 이런 말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체국보험은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가서 가입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도 민용보험하고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비례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6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소관 법률 및 근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법률 자체도 있고 법률의 시행령도 있고 대통령령이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이건 부령이에요. 부령.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까지 파고들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데 이게 기출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기는 좀 그래요.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시행규칙까지 쫓아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정한 우체국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재보험에 가입한 돈은 영업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보면 재보험에 가입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업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영업보험료가 아닙니다. 영업보험료. 이 부분이 아니고 재보험에 가입한도가 100분의 80 이내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이게 사고보장을 위한 보험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사고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보험료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80 이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체국보험의 종류에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단체보험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보험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볼 정도가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에서 단체를 상대로 하는 것은 있어도 여기에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놓고 특히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때 네 가지로 열거하는 게 아니고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계약보험금의 한도액은 보험 종류별로 피의 보험자 1인당 5천만 원이야. 아까 사망보험금 같은 거 4천만 원까지라고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틀린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의 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이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 피의 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도 얘기할 때 사망은 4천만 원 연금은 900만 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9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나머지는 되게 어려웠지만 이 부분 연금을 900만 원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해 놓은 바가 있으니까 아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끌어내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것도 막 섞여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젖먹던 힘까지 정말 문제 풀 때는 젖먹던 힘까지예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 겁니다. 저는요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끔 연습을 덜 해가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건 연습이 부족했다는 것에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어려웠거나 문제가 아주 어려웠으면 나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딴 사람들을 다 풀고 나갔는데 나는 이제 그 시간 안에 다 못 풀었다 이렇게 되면 아 내가 시간이 없어갖고 시간에 쫓겨서 답안을 잘못 썼어요. 이런 것도요 본인 책임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책임을 묻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습해놓고 오라. 이런 게 원래 이런 시험의 취지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 풀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이고 시험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겁니다. 룰을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쫓아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시험 공부 이렇게 시키니 뭔 공부가 되나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옛날에도 그냥 내가 알아가는 거에 대한 즐거움은 보고서 쓰는 게 더 낫던데 시간을 주고 보고서 써오라고 해서 제출하라고 하면은 내가 자료 찾아보고 책 읽어보고 밑줄 읽어보고 정리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부수적이고 일단은 모아서 정해진 시간에 시험 보게 하잖아요. 맨날. 아우 그래서 저 같은 문과생들은 다 반지 막 앞뒤로 빽빽이 쓰는데 정말 막 팔 빠질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서도 저는 원칙을 하나 제 나름 지켰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시험 시간을 꽉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간을 주는 만큼 다 쓰고 거의 제일 꼴지로 나가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더 쓴다. 뭐라도. 젖먹던 힘까지. 그렇게 해서 나름 선방했어요. 공부는 안 했는데. 공부는 안 했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아는 거를 좀 써보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이만큼의 차이잖아요. 옛날에 야구선수고 양준혁이라는 야구선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통산타율이 3할. 그러면 대타자거든요. 그걸 한 것은 그 선수가 원래 유명했던 게 땅볼을 쳐도 전력질주예요. 무조건. 설렁설렁 가는 일이 없어요. 그 큰 덩치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3할이 넘었던 것 같다.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았으면 2할 9푼 정도에 끝났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 보는 사람이 마음 가지면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준비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아쉬운 부분이 남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학창시절에도 자기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보면은 어떤 친구는 맨날 전교 10등권에 드는데 어떤 친구는 전교 50등권에만 맨날 똑같이 하고 어떤 친구는 전교 100등만 똑같이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음 가짐의 차이거든요. 얼마만큼 공부했을 때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어. 또 쫓기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두 개 틀리는 것은 자기 마음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에 꼭지를 못 따는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습관 같은 게 좀 있더라도 조금 그 마지막 한 번이거든요. 마지막 그 악착같음. 문제를 풀을 때도 그래요. 나머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어려운 문제잖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거는 교재에 써놓지도 않은 걸 갖다 낸 거예요. 위에 보면 이거 1번 같은 거는. 교재에 이런 부분이 막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막 여기서 따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이 중에서 내가 아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막 기웃거리고. 막 해야 돼요. 시간 없어. 빨리 1번 풀고. 몰라. 답 이러고 넘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4번까지 다 꼼꼼히 읽어보고. 이렇게 훈련을 다 마무리하고 가면. 분명히 그 한 끗발의 차이가. 한두 문제를 더 맞추게 하고. 한두 문제 더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생과 불합격생이. 커트라인에 엄청나게 몰려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그 1인치 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차이를 아시고. 그거 하나 악착같이 해내고. 시험에 들어가서도 어떻게든 하나 더 맞추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인생을 문 닫고 산 인생이거든요. 뭘 시험을 봐도 얍삽하게 딱 끄튼 머리에 걸려가지고. 다 됐어. 나도 통과. 이런 식으로 좀 살아온 얍삽한 인생이어서. 불안하게 이렇게 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아까 양준혁 선수 얘기처럼. 뭔가 끝까지 하나 더 매달려서. 내가 드린 노력이나 내 능력치보다. 조금 운이 좋게 이렇게 작동했던 게 있는데. 그 운이 좋은 게 돌이켜보면 무조건 운만은 아니다. 그 그래도 끝에 끈을 하나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좀 통용됐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자주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내시면은. 이거 답인데. 이거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이제 역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공헌에 관련된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것을 찾아봐라 그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립금 결산에 따른 인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고요.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봐봐요. 이거 이제 이 우체국 보험을 주관하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래놓고 또 구체적인 건 어떻게 하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야 그렇다고 내가 챙겨야 될 거 많은데 이런 거 내가 일일이 다 챙길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요거를 맡고 있는 민의 너가 해. 이래가지고 우정사업본부장한테 이렇게 딱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왔잖아요.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절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구분을 잘 해두시면 되고. 우리가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만원의 행복보험 이런 거 보면은 그죠? 그럼 소외계층들을 위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꿈보험 같은 거. 정수님 꿈보험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소외 세력들. 이렇게 다 지원해주고. 뭐 그 다음에 만원의 행복 같은 건 자기 본인 부담 좀 했다가 나중에 다 돌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끔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공익적인 보험도 만들어 놓고 하고. 아예 이걸 갖고 이제 아예 사회사업 같은 것도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장은 또 여기도 과기 정통부 장관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체국 보험의 공익준비금은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랬는데 공익준비금을 정부 예산으로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만들어가지고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입시켜주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보시게 되면 공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익인여금 같은 거 있잖아요. 보험을 운영하고 이익인여금이 남으면 그런 거의 일부를 또 이제 털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책임준비금 같은 데에서도 좀 이제 떼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정부 예산에서 미리 할당해가지고 이만큼 공익사업에서 그거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봐두시고 공익재단 출현을 위해서 공익자금 조성액은 전 회계년도 이익인여금을 기준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단어는 워낙 단원이 짧아가지고 몇 문제 안 돼서 이렇게 좀 짧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근데 우리가 좀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체국 보험 상품으로 이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환況하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